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서두르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60년생, 뜻밖의 손실이 생겨 이루지 못하니 안타깝다. 72년생, 본인의 부주의로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생기니 주의해라. 84년생, 눈에 띄게 좋거나 나쁘지 않지만 대체로 원만하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 된다. 61년생, 하늘이 복을 주고 행하려 하니 기쁨이 곱절이다. 73년생, 모든 일이 쉽게 이뤄지니 큰 이익이 있겠다. 85년생, 때를 만나 움직이니 성공하리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지혜란 수많은 시행차 고속에서 거듭나는 법이다. 62년생,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마라. 74년생, 옛 친구를 멀리하지 마라. 86년생, 서둘러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난다. 63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75년생, 출장이나 여행 중 귀중한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87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으리라. 64년생, 주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라. 76년생, 서두르지 말고 일의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라. 88년생, 서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노력만큼 운이 따르지 않는다. 65년생,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다. 77년생, 늦게 될 것이니 조급하지 마라. 89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큰 것을 바라기 전에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66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는 법이다. 78년생, 일을 크게 버리지 말아라. 90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 동남쪽이 길한 방향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성실하면 하늘이 도울 것이니 노력하고 기다려라. 67년생, 막힘이 생겼을 때에는 시간을 갖고 생각하라. 79년생,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면 가히 이롭고 좋으리라. 91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니 받아들여도 좋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불리한 기운이 느껴지면 자세를 낮추고 추위를 관망하라. 68년생,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려나가니 크게 성공한다. 80년생, 외출에서는 분실이나 작은 사고에 조심하라. 92년생, 발전 일로에 있으니 걱정 말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좋은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 69년생, 매사 불안하나 끝내 이루어진다. 81년생, 뜻대로 일이 진행되니 막힘이 없고 이익이 뒤따른다. 93년생,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합격할 수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조금 부족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시도해라. 70년생, 힘이 부족하면 이룰 수 없는 법이다. 82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천생배피를 만나겠다. 94년생,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치는구나. 71년생, 좋은 시기를 다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 83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으니 친구와 의논해라. 95년생, 다른 일을 기획해도 성공할 수 없다. 91년생, 효과 ministryThe 그 자痛실이나 Garage 기획은 talking about Alicia 7050 6065 6090 7060 7070 7070 6070